내가 요즘에 언니 퇴근하고 가면은 올라오잖아 그럼 그 다음 날에 방송을 보거든 아직 초반이니까 혹시 실수했나 아니면 또 어떤 글지 올라오나 체크하려고 어 나가 있더라 보니까 애를 보니까 그날은 좋았다고 나 좋은 것만 본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약간 안 좋은 것일 때 많이 올라오더만 그치? 다 잡아낼 거야 시장년들 난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들 말 믿지 않기로 했어 이제 깨우쳤네 그래도 빨리 깨우친 거야 지금 빨리 깨우친 거야 정말로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를 분장 안 해도 우리 자체가 헐렁이 아니니? 여장 분장 말고 여장 여장 코스프레 오늘도 여장 사실 나는 오늘도 코스프레야 너무 잘 됐다 여장 너무 잘 됐구만 여코? 이게 옛날에는 방송 나오기 시작하니까 화면을 보잖아 그리고 왜 남자 개그맨들 분장한 거 있잖아 진짜 그게 보이긴 하더라고 어머 얘 너 화장 너무 잘 됐다 오늘 여장 같다 어머 이 모자도 쓰는 거야 너무해 원래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돼 모자를 이거 벌써 입었어 왜? 얘 더 내려가라 어떻게? 모자를 더 내려봐 뭐 이렇게? 더 더 더 내려봐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나? 아니 더 이렇게 이렇게 더 내려야지 오오 이뻐 오 이뻐요 저는 은 어머어머 맞춤이야 이것도 혹시? 응 맞춤이죠 빨간망도 차차네 40만원짜리에요 This thing is mine 롱만퀸 덤빈아 이렇게 하는 거 잖아요 춤 나도 춤 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머 언니 뭐야? 언니 성기 제거 맞죠? 제가 한 거 맞죠? 어머 어머 아니야 어머 와 근데 지금 안 되겠지 이 철받이 안 되겠지 이거 뭐여? 꼬달았어 주체스러워 저 어린이남자 싫어하거든요 몰라오 드러워 기분 너무 드러워 웃지마 이 샹이 형들아 웃으니까 계속 비비잖아 싫어 싫어 네 정기현 언니 감사합니다 형이 형 머리를 빗겨줄게 도망하지마 출연님 박란스도 남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원래 마이클 잭슨 춤이에요 아니 이거 뭐가지 좀 가르쳐줘봐요 몸은 그냥 두고 아니 그건 앞으로고 옆으로 해야지 자 몸을 잡아줄게 고 또 고장 났네요 또 고장 났어 오케이 아니 뭐 늑대인간 변하기 전 같아요 늑대인간 변하기 전에 막 이렇게 되는 보름달 보고 엄마는 베리와 스스로 이빨 난 바람인 고장 났어 춤들끼리